말씀해 볼까요? 한 번만 더... 아,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안동의 유림, 그리고 청소노래천들, 또 많은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께서 당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황교안 대표, 이제 또 장점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떠나는 발걸음에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좀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개파 싸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지난번 세 번 선거에서 다쳤는데 그 진 이유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역량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싸워서 진 겁니다. 개파 싸움 때문에 졌어요. 그 제가 안타까워서 이제 당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 우리 하나되면 이길 수 있다. 2015년 이전에 우리가 많은 선거에서 이겼는데 그때를 보면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 이기는 정당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정당인데 진 이유는 분열했기 때문에 그랬다. 통합하자라는 말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리 당원들이 제 말을 받아들여줬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당대표로 선출한 것은 공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는 개파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친막 뭐 친이 친봉 뭐 이런 얘기들 다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초기에 친황이라는 말씀이 좀 나왔었습니다. 거기 황은 누굴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럴 여부 내가 정치하는 게 아니다. 개파 정치라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만약 개파 활동을 하려고 하면 친한 이재사 한국, 한국당 그 개파만 있다. 만약 지방하면 그 사람도 살아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의 개파가 없습니다. 우리 김광림 최후위원님께서 어느 개파신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친한... 다행히 개파 싸움이 없어지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처음 들어가 보는 중에는 지지율이 8%였어요. 100명 중 8분이 우리 당을 지지한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지 안 하는데 최근에 보면 34.3% 34.8%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나랑 생각 조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왜 자꾸 정책 이야기하고 이 정부와 이 정부의 잘못된 거 얼마나 많은 폭증들이 있습니까? 뭐 김경수 지사 손혜원 남게 뭐 남게 이름을 더 들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이런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잘 싸우지 못했어요. 싸운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걸 다 대응 팀들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정말 이런 것들이 패해죠. 이런 패해들을 다가내는 일들을 패해 나갈 겁니다. 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민낯이 뭐냐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다 는 정답.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 대하는 국민으로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의 그동안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또 같이 토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가 당대표된 뒤에 그다음에 우리 모골선거를 두고 돼서 했습니다. 차원성산 통영구성. 이 차원성산은 이 좌파의 조굴이에요. 우리가 이겨보기 정말 힘든 이런 곳인데 이번에 아주 우리가 합력해서 정말 통합돼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싸웠더니 거의 이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통영구성은 아주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당을 떠났던 분들 또 당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들 이분들을 좀 이렇게 당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인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재를 좀 모았는데 좋은 이분들을 모았는데 한 1630명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좋지 않죠?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새로 들어오는 인재들도 이렇게 같이 지혜를 모아서 싸우면서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답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 신뢰를 받고 이 다음 총선에서 꼭 이길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자유한국당 믿고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몇 분 나와 계시는데 같은 마음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성으로 인생대상적을 떠나온 황교안 대표님 다시한번 우리 안동시민회로 환영해 그리고 더 힘내시라고 경계에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림월신들과 황교안 대표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시의회의 의원님도 많이 오셨고요. 희병원 도연호님도 잘 오고 계시네요. 자 그럼 모든 구원들, 일꾼들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시민 여러분들과는 내려가서 6회간 앞 전장에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